이 장소는 미로와도 같지 원하는 걸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야 이상하구나 왠지 꿈과의 유대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구나 찾았다 적의 고대의 가지로 통하는 길이니라 저들이 숲에 뻗은 마술을 전할 때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분은... 조모님, 계획이 성공했군요. 돌아오셨습니다. 한데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반갑구나, 손자야.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자꾸나. 그 전에 우선은, 네 등에 칼을 꽂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 라임의 그는 룬에다인으로 향했습니다. 거길 왜 간 걸까요? 메리스라가 그 너머에 숨겨놓은 것을 누리는 게지. 서둘러야겠다. 어머니... 뭔가 달라지셨습니다. 죽음의 손길이 닿으셨군요. 서두르자. 속히 룬에다인으로 날아가야 한다. 마지막 방어선에서 적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으리라. 라임의 그는 악행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절대 세계주에 닿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나가지 마라, 솜니쿠스. 보내주어라. 결국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건 본인뿐이지. 각자 맡은 역할과 힘이 있는 법. 가야합니다. 비닐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꿈 꾸시길. 라임의 그와 세계수상에는 룬에다인의 깃든 고대의 방어뿐입니다. 그 자는 파멸할 것이야. 허나 나무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건 꿈꾸는 자뿐이란다. 빨리 거기로 모셔다드려야겠군요. 아니, 내가 예전처럼 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지지 않았느냐. 새로운 이가 나서야 한다. 저기 보세요.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군요. 솜니쿠스가 다리에 있다. 부상을 당했군. 얼른 도와줘야 해. 이만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지상에서 싸울 동안 우린 제공권을 가져오겠습니다. 놈들을 몰아내라. 곧 이 힘이 내 것이 된다. 아니, 아직 막을 수 있어. 놈들이 다리를 지나게 두지 마라! 계속 싸워라! 이제 막기에 늦었다! 올테면 와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오랜 친구여. 다시 한번 날개를 펼쳐라. 현신들께서 너희 꿈으로 보식하리라! 내 숨결로 상처를 회복하고 라이엠의 그를 약화시켜라. 한숨한 티탄 비조물놈들! 아니! 너흰 속고 있다. 용을 믿어선 안 된다! 거의 다... 됐는데... 끝났군. 이제 꿈을 치유해야 한다. 때가 되었다, 딸아. 내 날개의 그림자를 벗어나 너만의 날개를 활짝 펼치렴. 늘 어머니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왔을 때 준비됐다고 자부하는 이유는 없단다. 가려문아, 내 딸아. 밤에 포용이 함께... 어머니,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이 자리를 돌려드릴 테니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날 대신에 어엿한 지도자로 성장하지 않았니? 네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네가 녹색 용군단의 수장이다. 우리가 완전한 힘을 되찾는 날, 너는 위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야.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함께 하늘을 날아보고 싶군요. 함께 저 하늘로 날아오르자꾸나. 편히 쉬거라. 조군이 다시 정원의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대로 내 최후를 맞을 줄 알았지. 미래가 상당히 밝아진 기분이 듭니다. 그래, 그렇지. 작은 싶은막, 나의 정원은 감사합니다.